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 규모 4.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전북 지역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최대 진도 5가 감지된 가운데 인접한 충남과 대전, 세종에선 멈춰있는 차도 흔들릴 수 있는 최대 진도 3이 감지됐습니다. 대전, 세종, 충남소방본부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없었으며 지금까지 충남 17건, 대전 14건, 세종 9건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.